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장인의 판단집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제약 판례공고 민사 다수계약과 일부 무효법인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요. 사건은 2019다. 232277 판결입니다.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재개발 추진위원들입니다. 정확히는 이 추진위원들은 연대보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대여금의 차용인이고 유원대로 연대보증을 했죠. 연대보증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는데 대법원에서 인용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06년 7월 23일 날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합니다. 건설회사로 시공사로 선정한 거죠. 그리고 9월 26일 날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한 4년간 정도 34,5천만 원 정도를 추진위원회에 대여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소지 소유자들이 추진위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랍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 분쟁이 생기면. 이제 10월 11일 경우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무효인데 그러므로 공사도급 계약도 무효가 된 거죠.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은 공사도급 계약 자체가 시공사 선정이 될 경우에 하는 계약인데 시공사 선정이 무효이니까 공사 선정이 무효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동사도급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이 대여금 계약 이것도 무효가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즉 공사도급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소비자자 계약. 금전 대여 계약도 무효인가. 이럴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가.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과 예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일부 무효 법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 개의 계약이 어떤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여러 개의 계약을 찾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즉 일부가 무효면 일부 계약이 무효면 나머지 상의 무효다. 그러나 일부가 무효이다 하더라도 나머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무효는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자 당시에 시공사 선정 자체가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 중에도 계속 금저대회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공정증서도 착성을 했었다. 무효 확인 소송 중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계약은 조합 설립 후에 시공사 선정이 추인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공사도급 계약. 즉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중에 조합이 설립됐으면 그때 다시 선정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놔둬보자 라고 하면서 금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공정증서 계속 작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공사도급 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자 악정을 체결할 유지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불려지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자 계약은 유효하고 유효하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즉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정적 판단입니다. 가정적. 가정적이죠. 원심은 도급 계약이 무효라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은 무효와 상관없이 소비자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유지할 의사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즉 소비자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별개로 볼 수도 있느냐.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추진위원회가 한 소비자체와 계약은 계약은 그게 분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공사 도급 계약에 무효가 되더라도 소비자체와 유효가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과연 추진위원도 이게 무효가 됐을 때 연대보증 계약을 유지할 것이야. 이거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원심은 오히려 타당한 것 같아요. 즉 추진위원들이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은 초고도 일부무역에 권지해서 사람들은 무효가 됐는데도 이거를 연대보증을 계속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대법원은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개의 계약이 경제적 사실 일체로 이루어진 경우에 일부무역에 적용됐고 이 판례에서는 그 일부무역의 법리를 적용했더니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을 했을 거라고 대법원은 받고 그래서 소비자체와 금전대여 계약 유효하고 그리고 연대보증 계약도 유효하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일부무역의 법리가 다수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일부무역의 법리가 어떤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